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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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메리카 나는 저도 어? 아메리카 오빠 동네 이런 느낌으로 말고 제가 사드릴까 이런 거 제가 사겠습니다 새끼를 제가 회장님 어? 선물 여기 또 선물이 있어 돌리고 여기다 올려줘? 뭐하냐? 뭐하냐고 회장님 회장님 이거 응원 할건데 응원 현승아 회장님 회장님 주끼빵하러 오셨습니다 하하! 뉴폴링 또 이겨! 이건 너무 쉽잖아! 제가 내 드디어 해치운 걸...가? 아, 이거 하면은... 아, 멘탈 나가려나? 아, 최고 오빠한테 대단하긴 한데... 할 거네! 끙끙끙끙끙끙끙! 할 거네! 할 거네! 나 어깨가 너무 아파... 쟤 어깨 아픈 게 알파노라고요? 어? 아, 나 말고요? 알았어요. 쓰럽지? 아니... 아니, 파스... 뿌려야겠어. 내가... 앉아! 아니... 아니, 자기 잘 쳤다고 또 치는 거 봐! 나 머리 묶은 게 낫다고요? 아니, 자기 잘 쳤다고 또 치는 거 봐! 나 말하는 게 아닌가? 다미남이 말하는 건가? 다미남이 말하는 건가? 아, 나... 나와봐! 어! 나요? 나 여태까지... 스페어 스트레이크 하다가 회장님 와가지고... 또 먹었어? 치킨? 아니, 이거 여기 거예요. 안 치워지고... 치워야지! 치워달래! 네! 그냥... 아니... 아니, 이거 여기 좀 치워달라고... 카운트에 말해줄게. 아니, 왜 자꾸! 왜 자꾸 펴쳐! 야, 너 테이프 있지? 가미, 가미, 가미! 가미야, 너 뭐 그거 있지? 그 뭐... 감는 거! 아, 네! 있어요, 드릴게요. 거기서 먹었어! 여기가 이제... 미니깐 하자! 비움방이야? 자, 일단 최군형 방송국... 그 먼저 배틀고... 아, 야, 내가 배틀고만 있어?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뭐, 왜 이래? 아, 왜 이래? 아, 왜 이렇게 왔어. 아, 야, 이거...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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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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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늘 지금 볼륨 치다가 지금 메인장님 계시죠? 그 뭐 최군형 이야기 나오거나 팽디아 이런 거 가로방으로 블랙 넣어주세요 테이크 소박 가위가 뜯어져요 그냥 손으로 찢는 거야 아 오늘 상태 안좋아 혀를 어제 씹고 코를 그 약 발랐어요? 아니 그거 바르면 뒤진다 해서 아 맞아 알부치라 엄청 아픈 건데 쫄아가지고 안 발랐어 네 그거 해줘 알았어 아 여기를 왜 그랬어 바보 여기 하면 어때? 열 숟가락 다 해요 그냥 손으로 해줄까? 아이씨 아이씨 뚫어 뚫어 아니 그.. 아 이거 뜯으라고요? 이거 방식을 변경해서 쳐야되겠어 끝! 아이씨 아이씨 그러다가 나이 들어서 이 나가지 라미네이트 갈아야돼요? 뭐 숟가락으로 갈아줘? 아아 아아 그런 말을 해요 아우 무섭게 하네 또 사람을 나 그때 야 프레임 프레임 하나 더 늘려줘 저희 그거 상관없이 막 치고 있어요 아아 안 돼 아 늘려 정식아 있어야지 늘리라고 네 야 좀 세게 좀 쳐놔 세게 밥 안 먹었어? 응 먹어 밥 먹으면은 아 밥 먹고 해 밥 먹고 해 밥 먹어 아이씨 너 말고 애들 먹여야지 식량이지 피자라도 피자라도 한 판 피자식 무슨 피자식 나 안해 너 안 먹었어 저거 다 없애달라고 해야지 이거 다 없애달라고 다 없애달라고 아 그러셨다 저 때문에 먹지 먹으러 아니 치킨게로 눕는 지 사람 없겠지 6시까지 오라 했는데 요즘은 될게 요즘은 죽빵이지 몇 시인데 5시 반 5시 반 어제꺼 그거 공 닦는 거 공 닦는 거? 메모 넣고 작은 병태 아니 옆에다 넣어놨어 옆에다 옆에다 땡큐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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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엄지가 너무 부었는데 그러면 엄지를 깍깍 담아요 세게 엄지 아프다 우리 집대고 터트려줄까요? 어? 터트려줄까요? 사.. 사장님 어..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쪼왕이라고요? 어, 파일리야. 여러분들 안녕, 쪼왕이 왔습니다. 수카이사르는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수카이사르는 별풍선 10개. 잘하시네요. 어? 컨디션 좋은가봐요. 어제 스트라이크 노방동이었잖아. 저 이따가, 이따 벗으려고. 고기, 나이스, 나이스. 뭐야, 점점 더 올라오고 있어. 아, 야! 다 온대. 다 온대. 아, 애교 처분지말고. 아 야 너 8폰도 하지 말고 90으로 하라니까? 공 바꿔와 야 말이 너무 많이 들어 야 공 바꿔와 야 너 팔 하지마 9, 10 9, 10 두 개 저거 돈 다 주고 하고 알았어 네 너 너무 힘이 남아 팔은 안 돼 미나 너께 뭐야? 난 펜트인 거 볼링 지면 그냥 죽 되는거죠 뭐 그럼 체크할게요 아 막상 오니까 왜 이렇게 긴장되지? 이기면은 회식방 회장님은 14시간 긴장쓰 괜찮아요 몸풀기잖아요 얘 그냥 쳐도 되는거에요 아냐아냐 자기 뭘 나 머리 뻗어왔어 쌍수랑 똑같은데? 원래는 이렇게 생겼어? 원래 예뻐해? 맞아요 아니 원래 샷을 발랐는데 얘 안이 안 돼가지고 예쁜데? 나는 제가 화장했어 샷 갈 시간에 잤어 어깨가 너무 아파서 어제 너무 어깨 힘들어서 잤어 예쁘다는데도 왜 남창이라고 하는거야? 혜장님 오해 정신 안 차려요 혜장님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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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차례야 돼 오해 너 뭣이 거 눈치고 가서 들어오는 것도 스프라이크 치고 또 얼마나 많아 아니야 스프러우면 그만이야 상대방을 이 카멜 삼각대가 연패 쳐도 된다고? 연살렁래 아 저 그냥 담자랑 나랑 이렇게 일대일로 치고 네 알았어요 여기 붙여 뭐가 안 보여요? 뭐가 뭐가 안 보였다고요? 아 담자미가 치고 안 나와서 아 알겠습니다 나 브로우시 트레이스 줬다고 그래 근데 너는 팔로우면 안 된다고 알았어요 잠을 잘 갔네 들어가 회장님 피드백 받아가지고 구독 바꾸고 스트레이크 잡고 어 진짜? 10료? 또 시작됐네 아니 저 회장님 또 시작됐어 또 시작됐어 이번에 도전하지 말라고 그냥 하라고 아휴 언니 옆에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둘이 쪽으로 가자 만약에 잘 찾아냐 그 다음 구석을 보내주세요 또 시작되어 그 다음에 또 시작되네 또 시작될 그 다음 구석을 보내줘요 그 다음 구석이 그 다음에 또 시작되어 흐리로 그 다음 구석을 보내주세요 옆에 도 보이나 이거 하나 이렇게 남았을 때 하드볼로 치우는 게 나아요 하드볼로 하드볼로 치우는 게 나아 잘했어 바로 스페어 해버리기 바로 해버리기 하드볼로 치면 안 되겠다 무슨 일이에요? 이거 한 프레임 빼달라 그래 아 이거요? 선생님 3번을 빼달라 그래 나 그냥 저 스피드로 커버쳐야 되겠다 그냥 10으로 치면 되겠다 가운데 좀 그쵸? 맨 끝만 하든 뭘 얹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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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너는 9가 맞다고 10 아니면은 10? 10 아니면 9가 맞아 알았어 근데 욕한 거 아니죠? 아뇨 맞아 맞아 널 맞아야 알았어 족대로 하고 이겨줄게 아 저 소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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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스피링 주지 말라고 스피링 주지 말라고 어 진짜 웃다 응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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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가 포치 잡아요 쟤가 제가 남성분이에요 스피링 하지 말라니까 오해 오해 아 쪼하기가 내가 보다 반짝돼 나와 치고 치고 나오라고 하나도 안 보이니까 자세를 잡아야 점수가 더 나오죠 아니 방송도 있잖아 뭐 어쩔 수 없어 알았다 알았다 그렇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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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편안해 찌마 안 했어 찌마로 바꿀게 나 이 연습시켜 했어 안녕하세요 저기 왜 훔쳐보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됐습니까? 잘하지 안녕하세요 저 스트라이크 쳤어요 어? 스트라이크 쳤어요 잘했어 잘했어 뭐 하자고 뭐 하자고 저 나오라고 좀 안 보니까 저 나오라고 좀 안 보니까 어 그래서 잘했어 아 뭐야 저번에 뭐 치고 있대요 나 막 쳤어 나 막 쳤어 나도 막 쳤어요 지진 나왔다고요 죄송합니다 화가 나가지고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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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마로 다시 입어야겠다 네 오늘 사람들이 찌마가 돼 나 나는 오늘 긴바지 입고 왔어 회장님이 좀 엉덩이 엉덩이라고 하셔가지고 뭐해 뭐해 커피 식당기 그 식료 방송 좀 숨겨봐 야 나는 뭐해 뭐해 아 지금 차라리야 뭐 방법을 바꿨는데 뭐해 뭐해 안 되겠다 원래는 쳐야 되겠다 왜이렇게 네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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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팔을 안피기는 하는 거 같은데 아 몸이 안필졌어 지금 나이스 나이스 역시 나보다 못 치는다 사장님 마우스 감사합니다 이거 이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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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래도 어쭈 그리다 저 그래도 4프레임에 51점이에요 나쁘진 않죠 뭐해! 저걸 못하면 어떡해요 저 완전 가운데 있는 애들 아 나 자세를 저 지금 뭐가 문제인가요? 원래 실전인데 저 뭐가 문제죠 지금? 저 자세가 안 보여가지고 스피드 안 먹죠? 그쵸? 기름이 너무 많죠? 뭐해! 아 나 각오 없이 하는데? 잠시만요 저 스피도 안 주고 있어요 근데 또 안에서 치면 다를 수도 있어요 알았어 15분만 치울게요 아 추운데 칠게 칠게 봐봐 얘도 스피드 잘 안 먹는 거 같아 너도 스피드 잘 안 먹지? 여기 레일이 그냥 그런 거 같아 근데 저도 엄청 내려가는 것 같아요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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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한다 미안해요 뭐해! 왜 너무 많이 갔어 저 땅이 왜! 야 이건 아니에요 나 레일이 레일이 이상해 에? 진짜야 나 방금 나 방금 나 방금 스피드 주고 했거든? 근데 레일이 안 먹어 근데 레일이 이상한 거 같아 나는 레일이 이상한 거 같아 나는 레일이 이상한 거 같아 나는 레일이 이상한 거 같아 그냥 져버릴 거예요? 그냥 져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를 한 번 져봤는데 안 먹는 적응을 해야지 적응을! 적응도 실력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레일이 이상한 거 똑같아 다 같은 레일에서 치는데 회장님만 못 할 수가 있나? 나 오늘 잘 치려고 어? 저것 또 똥 저것 입었어 실력이 아니라 저 또 오른쪽에서 왜 이렇게 그럼 왼쪽에서 아 오른쪽에서 아 오른쪽에서 그게 났네 야 운동도 옷 입었어요 잘 치러 야 이거 레일이 아예 잘 봐요 아니 아예 안 본다니까 진짜 적응을 해야 되니까 지금 포인트를 다 잘 잡아야 돼 그럼 여기 맨 우측에서 치는게 내가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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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가봐 안 먹.. 다미 다미 야 언니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 이제 되는데요? 야 이거 치지마 공표라고 공표라고 나요? 네 왜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당왕 했어요? 안녕 안녕 화장실 갔다 왔어요 아 아 뭐해요 뭐해요? 아니 진짜 왜 이래? 아니 진짜 왜 이래? 정말 진짜 왜 이래? 참기가 왜 참기만 해 간다 야 우주야 뭐 연습해야지 어 할거야 나는 내 컨디션이 최상위 너가 오늘 너가 충분하다고 이거 해야 돼 temporada 그건 저pered 여기 아 여기 여기 아 진짜 저 여러분 똑같이 치려고 노력하는데 레일이 저는 레일을 잘 못 맞추는 거예요 배우게임은 15 많은 운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았어 차리고 있어 뭐하냐고 왜 한 게 뭐야 니가 어찌야 왜 한에 한계를 치고 있어 스트라이크잖아요 내가 스트라이크 쳤으면 더 잘 쳐야지 소왕이랑 똑같이 있다 아 진짜 짜증난다 아 진짜 짜증난다 자꾸 나보고 뭐해 뭐해 끼고 하네 나 오늘 부었어 어제 울어가지고 진짜 짜증난다 실제로는 티 안나도 방송에서는 티 많이 나가 동방캠에서 나도 보호하기로 차라리 이게 나는데 뭐해 아 너 연습해야 하네 뭐해 뭐해 일단 어차피 두 번밖에 안 치니까 16도 괜찮은 거 같아요 왜냐면 전체만 치는 게 아니니까 아니 전화하셔도 그래 아니 전화하셔도 그래 이 견등이 사장님 때문에 견등이 사장님이 나도 전화해가지고 견등이 사장님이 나도 전화해가지고 나이스하라 여보세요 여보세요 밥먹으라고요 밥먹으라고요 나 왜 또 밥먹으라고요 밥먹어 ROSIE 물결급인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잘생겼노 밥먹고 해 아니요 나 연습 좀 해야 돼요 나와 그렇게 해 잘 쳤어 역시 뭐야 뭐야 나와 잘 쳤어 뭐라 하려다가 사장님은 나한테 안 되네 언니가 밑에요 지금? 응 두 동물 느낌이실까? 응 응 아 저거 언니들 치고 쳐야 된대요 기다리고 있어 콕콕콕 콕콕콕콕 전자뇨? 전자뇨 어딨어 이거 문제다 어휘 아니면 다 쎄 그러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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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배 이 Idaho 공방에서 스트라이크했어 스트라이크 집에 이봐 Kendyl 개 nasa 소왕이! 우쭈는 여깄잖아요. 제발! 한 번 더! 공이 안 먹.. 아 나요? 좀 스트라이크.. 아니 스페어 치니까 회장님 벗고가 벌렁거려. 왜 왜 왜? 아 나 연습해야 되는데 언니들 저거 하고 해야 되는데. 아 근데 한 프레임 밖에 안 남았어요. 차례 기다리는 중. 기다려 기다려. 나 차분히 해야 돼. 야 내가 무슨 피자 담당이에요. 제발! 차례 거 같아! 에이! 나이스! 그래도 120원은 넘겼네. 그래도 120원은 넘겼네. 에이 너무 안 좋아. 니가 낯선 뭘 평가해. 아니 같은 팀인데 응원하는 거지 응원. 은지야 밥 먹고 왔어? 아니 안 먹어요. 야 밥 먹어야 돼. 먹으라니까. 시현이만 인사했어. 아 얘는 왜 이렇게 잘 먹어. 아 얘는 왜 이렇게 잘 먹어. 잘한다. 향기. 왜? 담배 있어. 에? 말 좀 안 걸어주시면 안 돼요? 아 알았어 알았어. 향기 의식이에요? 응원해주세요. 채원이한테 물어봤거든. 오늘 드립 좀 쳐도 돼요. 아 맘대로 해. justement 111점 졌어요. 어? 111점. 선비미님 발품선 1000개 감사합니다. 안 친져. 추구로 내려와서 숏으로 하세요. 유태우에서 남의, 남의 그거를 아 감사합니다 썸미니 여러분이 천 개 감사합니다 아니 너 잘 치라고 아 천 개 감사합니다 썸미니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썸미니 미니 형 감사합니다 침으로 내려와서 치라고? 아 진짜? 갈렸어 남순 갈렸어 이거 억제달라고 했죠 저 세개로 해달라 해 아니 억제야 이거 세개로 해달라 해야지 세개로 해달라 해 세개로 해달라 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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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망했는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진짜로 아니에요 야 우주야 우리 먹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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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야 내려와서 칠해야 이렇게 이렇게 나왔는데 어 어 아 아 오로 스피를 잘 못 해요 야 우주야 뭐 먹을 치킨 진짜 라즈 아니면 기다려 봐야 돼 이거 친절이네 15월아 진짜 친절이다 진짜 안되나봐 레일을 더 타는 것 같아 나 여기서 해야 돼 뭐가 맨날 해 내가 치킨 시킬게 와 진짜 하나도 안돌아? 16 써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안 밀려 나 어떡하지? 난 잘했어 언니 내가 할게 그냥 이것도 부탁해 15월은 많이 할 걸 아니고 그거죠 뭐지? 썬비미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언니는 존나 잘 치네 스피드 어려워하셔서 쇼툭 말씀드린 거예요 네 둘 다 엇간비로 노래가 이상해 동생이 진짜 못한다 노래가 나 슬퍼서 왜 따라해? 아니야 노래에 무탈이 나갔어 그럴 줄 알았어 뭐야? 뭐야? 어 못갔어 아이고 뭐야 어서오세요 채군어 채군어 아 이게 채군오빠 노래야? 잘하고 있어 쥬아 일찍 오길 잘했다 데이터 달달 잘 알 일찍 일어난 새야에게 행운이 오는 건 아니야 아니야 컴이 될 사람이다 땡큐 주민이 안좋아 조졌네 얘 넌 레일을 안 타는 구나 저 레일 타요 레일 타는데 자리 이동을 많이 해서 그래 레일 했다 여기가 뭐였어? 저 새 새 새 새 새 내려갔어요 이렇게 느낌을 왜 이렇게 달라? 어머니 나 이제 두 번 췄어요 제가 찍힌 발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우주야 중기 위치가 바뀌어 바닥에 점을 갖고 시작되나. 영주 안 나오고 싶어. 고맙습니다. 속바지예요. 저희는 팬티를 안 입어요. 누가 보여요? 나 다 입었는데. 우리는 팬티를 안 입기 때문에 팬티가 보일 일가 없어요. 아니 요즘 누가 청소를 이렇게 팬티를 입고 간다. 왜? 왜? 회장님 방금 뭐해요? 존망했네 이 씨. 그 순간 회장님 이제 못 쳤어. 야 나 옆에서 한 프레임 참아도 돼? 안 돼요. 나도 나도.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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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늘. 난 이걸 비롯는데 영상에서. Send Your Ei 눈оф 쉰이 컴퍼님 맞아. 맞아. 오옷. explosions. 애써. 암. 오십시. circumstantial dance. 쇼 musicians. 익숙해줘의 świat에 gak 뒤타만 가MIZ들. 야 이제 거의 연습할 수가 없잖아 이거. 예정에 이제 없어요. 6시야. 나 안 먹지? 안 먹어, 안 먹어. 우리도 이렇게 먹는다니. Sorry? 아, 조명이 예쁘다. 이거 뭐야? 이거 주문하고 사고 싶어. 우주야 자신감 같아. 괜찮아. 성디닝인 별풍선 33개 강차.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 후 앞으로만 돌려도 스켓에 들어갈 거예요. 네, 지금 일단은 화면도 중요하긴 하며 제가 정신준만 할게요. 어차피 안에서는 앞에서 찍어주고 가릴 일은 없을 거예요. 이기는 게 중요하니까. 감사합니다. 아니, 나 스페어 있어. 아니, 스페어 있어. 잘했어, 우주구리. 나 스페어 있어. 많이 부린 게 아닐까? 근데 앞머리가 열리네. 나 좋아지. 근데 나 이상해. 빨리 넌 적응해야 돼, 우주야. 제발. 아, 나이스. 아까비. 아니, 나 이상합니다. 잘해. 못 치면 내가 가야 돼. 에이씨.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야 돼. 아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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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이걸로 감자 보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요거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최하 준비지점에 바닥에 점을 밟으라고 앞에 서면 가까워. 세무신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남순님은 3쪽 올라가서 2번 스팟포구 던지면 된 듯. 아 왜ən. 이리와. 네 parfait Squee place 오univers 오 바이 원 와 mà는 저는 최태이 Engagement 왜왜왜 이 정도면 가능해 빨리 해보자! 안 돼, 나 오늘따라 노래 부르다가 떠나갈 것 같아. 저거 어디 꼈다. 못 찾았네. 아니야, 나 지금 이제 두 판자인데 열고 차야 돼. 나 지금 나오려면 제대로 나오지. 오, 옷이 뭐야? 좋아, 좋아. 안 보여!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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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쭈! 아, 우쭈은 잘하는데? 전자녀 위치 바꿨는데? 어디 갔어, 전자녀? 나 아까 바꿨거든? 나이스! 두 번이나 나이스예요, 스피. 바꿨어, 사실. 나 천천히 해야 돼. 전자녀 해봐! 전자녀 해봐! 여기는 어때? 여기는 어때?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전자녀 학교. 야, 나이스! 전자녀 여기. 왜? 좋아! 엄마! 한시로 해달라고? 아, 바비 바비! 나만 잘하는데? 전자녀를 바꿔달라고 하는데? 데뷔! 나는 다가간다. 수동선에서 세인들이 하나 하나 할 줄이야. 광고는. dije, 외국에 세일인데?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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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줄까? 잘하네. 네? 아, 잘하네. 아, 레이디. 기름이. 저 안에는 너무 촉촉해요. 어, 그러면 다 크로범. 오늘 아침에 다 가서. 기름이 좀 덜 있어야 되는데 기름이 좀 덜 있어야 되는데 기름이 좀 덜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기름이 좀 덜 먹어야 되는데 아니 그래도 와이볼 쓰니까 끝에서 드라이 만나면 돼 오히려 짧은 거 깔아는 건 더 미리로니까 근데 사실 나 몰라요 그래도 치기 좀 쉬운데 했다가 아우 이걸 못 치고 하길래 아우 이걸 못 치고 하길래 아우 이걸 못 치고 하길래 귀여워 썬디니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흐리다운 때문에 조금씩 이동하면서 치는 게 좋아요 나 진짜 힘이 너무 고쳐가지고 힘이 안 나요 나 진짜 힘이 너무 고쳐가지고 오오 아우 아우 떼 cavalry 아우 아우 확실히 기름을 안 먹어 뭐해 너희 뭐해 저는 이제 안정적이게 됐어요 이제 실력이 그냥 딱 평균 120정도 안정적 옛날에 품을 모기 실력이었는데 해무식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거기서 너무 돌면 3쪽씩 내려가면서 치면 얼추 맞은 치킨이나 먹어야겠다 치킨이나 먹어야겠다 아니 회장님 치킨 왼쪽으로 나오는 거를 한 번만 오늘만 이해해주세요 진짜 죄송한데 오늘만 이해해주세요 제가 그거 못 나오면은 동네 끝까지 못 봐가지고 이따가 할 때는 옆에서 찍어주니까 한 번만 이해 부탁드릴게요 와우 까비 아니면은 이걸 옮길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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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핏느냐고요 왜 악수 해요 아 아 얘 기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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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너네 보면은 폐관리보다 못 쳐 야 잠깐 봤거든? 널 점수가 더 안 나와 아 나 우리 같이 해보자 이거 안 되죠 이따가 하는데 아니 이따가 같이 하니까 힘을 서로 얻어야죠 어? 이거 끝나고 같이 하자 어어 그래 어 hog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오늘 노래 성공이 좋은데? 오늘 노래 성공이 좋은데? 오늘 눈빛 서운 바지 입고라서 입어 입고 왔는데 아 반바지 입고 이런나 갓선미를 자랑했어 나와 이걸로 하고 있거든요 몇 점 치는지 이따 모르고 볼게요 아니네 안하고 있어요 이거 뭐해? 이거 뭐해? 빨리 먹어 아니야 먹을 정신이야 이거 뭐해? 엔엘스 남방 앞 물결표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오쥬야 그래도 기죽지 말자 아 나 앞머리 어? 아 나 앞머리 나 이거 해 이거 나 이거 해야겠다 회장님 주김밥 하러 이거 주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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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님 주워봐 회장님 주김밥 좋아 고마워 고마워 이거 그만해 안 죽을 수 있어 응 너 차례야 응 이거 보면 매운걸이에요 매운걸요 매운걸요 어 매운걸? 엘로 아 커피 커피잔 큐볼 원당 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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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왔나? 저요? 뭐하냐? 대등신.. 대등신아 왜.. 왜.. 왜 거기가 좀 중간에다 좀 놓는 데에 니가 치는 것처럼 138 쳤다야봐요 138 쳤다야봐요 나 음료수 좀 먹으면 안되나? 나 음료수 좀 먹으면 안되네 나 음료수 좀 먹으면 안되네 근데 이거 나같은거 같아 근데 너무 영 Shame 아뇨! 하면 안되네 1회에서 왔습니다. 오늘 5주가 일맵니다. 아웃! 레프트! 벨 아웃! 영어 좀 하시네요. 똑똑한데? 나이스 나이스! 좋아! 역시 좋아! 왜 쪼간데? 쪼간데 정수료가 온 줄 알 것 같아요. 정수료라 쪼간데 진짜. 아니야 쪼간데 호흡진 좋아. 아니 그래도 비슷하다는 게 비슷하다는 게 문제가. 쪼간데 훨씬 더 잘하네. 아웃! 회장님! 회장님! 어! 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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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빵! 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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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 아니... 흥이 좀 달라졌어. 진짜! 이따! 와 전부 대박 저거 완전 잘했다 뭔데 씨벙 앞으로 나간다 이거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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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인들 진짜 남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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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나인들 해봐 여기가 있었어 치고 나와요 왼쪽으로 아 근데 15도 안 맞는다 네 굿굿굿 누가 무지껀 쳤어? 미나 아 우츄? 아 그래 우츄 우츄가 65 그리고 쪼앙이가 84 아 맞다 야 너 이거 못 치면 어떡해 분란 축축해 본반으로 해 사배 프로가 갑자기 생각나가야 이거 아 너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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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엘 어 엘 청구해 청구 청구해 어 어 이거 봐요 쑤쑤쑤쑤 펀봉오빠 아 아니 아니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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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king계야 오 오늘부터 니팽님 별풍선 참개 감사합니다 아 와 창개 와 창개 와 뱀오빠 저희 원래 5시간씩 치는 애들이랑 틀림 안 빠져요. 괜찮아요. 뻗어! 나이스! 내 다리가 너무 잘 칠 것 같아. 나 잘하고 있는데 왜? 너한테 한 거 안 치워줘. 아니 너한테 한 거 안 치워줘. 아니 너한테 한 거 안 치워줘. 아 지금 얘기 온다. 수고한 거 봐. 못 해가지고 아쉬워서 이렇게 치는 건가? 여기 사람들이 웃어요. 자녀 차례구나. 나와 나와 나와. 아 뭐해? 아 씨 존나 짤리나. 아니 하드볼 없어? 하드볼? 하드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엎드려. 아 존나 짤네. 하드볼 없냐고. 인사야. 아니 아까 전에는 실패한 거를. 아 뭐해요? 아 감사합니다 님미너라바니. 안 갔다 오니까요. 안 갔다 오니까요. 아 죄송해요. 아까 전에. 점수가 떨어졌는데. 아니 전자녀가 나한테 지금 보였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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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엎새가. 와 다른 거 갖고 와. 아까 그 옆자리 분이 너 공을 치워놔 줄 수 있어. 아우. 아우. 뭐야. 뭐야. 거기가 진짜 안 좋아요. 그게 자기 공이 아니라. 어 뭐. 다른 거. 형아 왜 이렇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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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ka이. 아 안녕하세요. 나이스 나이스요. 아 아메리카 인起품 적어놔. 누가 누군지. Relationship很 nun. 阿姫. 8го. 조글을 다시 됐는데. 헤 엄청 많았던 뱃 Catchment. 아요. 여름진이 스파이다 열 시에요? 지금 다 우리도 주고 예지 아까 시작된 거 같은데 돼지 다 돼서 먹자 뭐예요? 내가 아데도도упrink이라서 아데도는 먹는데 Elaine에 너무 맛있어 아니야 너 너무 맛있어 왜? 너무 잘 들어간 거 아니고 부자 먹으러 왔다고 맞잖아 왜 그래? 안 돼? 야! 야! 얼굴을 쳐 이래! 모자에서 옷을 입었단 말이야! 입었단 말이야! 입었단 말이야! 아니 누가 속옷자 있어? 이게 맞는 것 같아! 언니를... 와! 그려주시겠는? 아니 나 뒷표절 안 돼! 아휴! 그만 먹어야 돼! 아휴! 그만 먹어야 돼! 안 먹어! 아! 까비! 아니 저쪽에서 나 소문 났나 봐! 피자맛 먹는 사람인 거! 아라윤 언니가 늘리잖아! 싫어! 난 내가 찍었거든! 다 먹어! 아휴! 아 나 팔아야 돼가지고! 뭐야 저 언니가...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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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늘 좀 잘 쳐요! 회장님! 어 민아... 어... 저거 뭐야? 쪼앗은? 어 첫 번째가 내 거야! 어 첫 번째가 내 거야! 먹는 걸로 뭐라 해야 돼 이게! 잘하고 먹어야 돼 이게! 침치게 못 치고 쳐 먹으면 우쥐 같은 새끼가! 먹으면 되냐고! 내가 듣는 애가... 너는 쳐 먹어도 돼! 우쥐가 먹으면 안 돼! 오빠 그 차 치셔도 된대요! 그 나쁜 오빠! 어? 아 진짜? 아 진짜? 아 언니는 점도 쳐 먹어야 돼 뭐야 이거 한번 치고 옮기자 애도로! 안에서 쳐 보자! 어떻게... 어디로 옮겨? 어디쪽으로 옮겨? 아! 어디로 옮겨? 아니 안에는 가능하네 예~~ 뭐고 dok 이거 무겁지 오늘? 어. 뭐야. 어, 그냥 이렇게 했어? 나 오늘 길이 나쁘지 않아 오 나만 잘하면 돼 민아 언니 오늘 미쳤다 민아 언니 오늘 미쳤다 민아 언니 바꿔서 나 어떻게 해 민아 언니 미술을 부려, 민아 언니 진짜 나무를 잘하면 돼 카메라 바꿔 가도 되나? 한 번 길어 나 쳐 봐 안에 안 가요? 자, 잠깐 안에 갔다 올게요 스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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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왜 꺼서 쳐? 나 계속 쳤어, 왜? 저 오늘 계속 스페어 스트레이크 스페어 스페어 했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의미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해주세요 시니가 아하 하하하 에이 추렌 저 럭 파이팅 파이팅 엔 Latin 엔 파이팅 스틸 주면 안되게 된다고요. 내가 한번 스틸 주려고 자리 잡아놓은 게 개망이야. 그냥 쳐야겠다. 아니 그냥 해봤어. 이거는 그냥 해보려고 해봤어. 아니 고집이 아니라 그냥 해보고 싶어서 해봤어. 한 번은 해볼 수 있잖아. 하지 말라고? 아니 연습이니까 한 번 접어주세요. 알았잖아. 스틸이 나 가운데로 할게. 내가 잘해야돼 정말. 가운데로 왔다 있는데 너무 가운데로 갔어. 가운데로 왔다 있는데 너무 가운데로 갔어. 찍어 나 찍어. TAG이 나! 여기icas 다시 lives sì. 안 oversized Bravo lambda 제가 저기서 스트레이크 치고 왔거든요. 뭐 안 빠진다 utes? 근데 여기랑 레일 비슷해요 뒤에 여기랑 레일 비슷해요 근데 제 기준에만 비슷한 걸 수도 있어요 우주 다 저러죠? 들어가야 돼요 너무 오래 아 나 최고 점심할 것 같아 나 깜짝 놀랐어 오케이 근데 저렇게 하던데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떡하니 씨.. 최고 점심 점심 입 빠졌어 x2 진짜 잘했죠? 진짜 잘했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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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좋아 170도 너무 커 아 나만 잘하면 되겠다 아 나만 잘하면 되겠다 와.. 손을 봐 없으면 될 것 같아 네 고맙다 나 하이 190이다 이제 킹다미 이겼다 진짜요? 근데 딱 190이든? 다미 킹다미던데 딱 190이든? 동급이야 동급이야 티켓을 그만큼 쳐드릴게요 내가 위치 내가 위치 다미보다는 사수 저 안에서만 또 잘 됐으면 좋겠다 아 나만 잘 됐는데 자국이 챙겨야 되는데 여기 다 하나도 안 챙겨왔냐? 나 가방이랑 챙겨주세요 나 이거 카메라랑 챙기게 코끼리 꺼야지 이제 이제 채군영방송을